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갈아졌습니다 진짜 진짜 그 영탁이가 부른 찐찐찐찐찐이야 그런 노래도 있듯이 이 인산대소금치약을 쓰면 앞으로 치칼 안가다 합니다 제 치약 보시죠 치칼 한번도 안갔습니다 이거 쓰고 나서 10년 전부터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5천원 수많은 치약이 있지만 제가 인산대소금치약을 쓰는 이유는 인산주겸회사에서 아주 자신있게 내놓은 치약입니다 그래서 이 치약을 쓰시면 치과에 정말 가지 않으니까 믿고 한번 써보세요 5천원밖에 안합니다 하남시총협회 로얄부동산에도 판매하고 있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배달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-3779-4128 유튜브에도 전화번호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인산대소금치약을 제가 홍보하고 다음에는 또 인산대소금을 제가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